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금 날씨도 좀 풀어졌다. 엊그저께 소설이었죠. 눈도 오기 시작하고 초가을인데도, 늦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좀 겨울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국내 주식시장은 약간 가두리 장소에 갇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어제 지금 해외에는 미국은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장은 휴장이고요. 선물 옵션 시장은 일부 종목은 휴장이고 일부 종목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지금 비상체제입니다. 나스닥, 유럽 닥스 급락하고 있고요. 특히 러셀, 중소형주 위주로 있는 미국 러셀 지수는 더 급락하고 있습니다. S&P나 나스닥에 비해서. 지금 제가 아까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러셀이 3% 이상 하락하고 있고 또 원유도 하락하고 있고 지금 거의 모든 상품이 하락 중입니다. 지금 갑자기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지금 미국 장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신 분, 미국 주식 하신 분도 많을 텐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장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해외 선물 옵션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장이 좋든 나쁘든 언제나 진입할 수도 있고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22강입니다. 전략 강의, 강세 푸스프레드 전략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뭐였습니까? 약세, 약세 콜스프레드. 이름이 좀 생소하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하나하나 익혀질 겁니다. 오늘은 이 강세 푸스프레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미국이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지금 말은 많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락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요. 이게 오늘 급락이 서브프라임, 블랙스완 그 정도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조정은 받아야 정상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또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권의 예측하고 미국 정부 기관의 예측이 완전히 정반됩니다. 원유는 미국 기관에서는 공급이 많이, 초과 공급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데 은행권에서는 골드만삭스나 여러 모건스탄이 은행에서는 100달러 이상, 120달러까지 간다고 예상을 해요. 완전 정반대의 예측을 해놓습니다. 저도 은행권이 궁금해요. 거꾸로 말하면 그네들은 지금 하락하길, 아니면 하락하길 바라고 있든가 그러면서 매수하기를 부추기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매수 물량이 많아, 선물 내서. 그래서 개미들이 사야 됩니다. 그런 의도로 지금 말한 것인지 완전 미국의 원유에 대해서 정반대의 해석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정부 기관을 좀 더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여파인지 몰라도 지금 중국도 비축률을 방출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여파인지 어쩐지 지금 원유도 급락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오늘 전략 공부해 보겠습니다. 강세 풋스프레드입니다. 해외 옵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강의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 지금 20강이 아니라 지난번까지 21강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22강이겠죠. 본 강의를 1강부터 22강까지 다 듣는 겁니다. 또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는 겁니다. 특히 1, 4강을 기본 개념이니까 반복 청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어디서 질문하느냐. 하단에 소통방으로 안내하는 안내 멘트가 나갈 겁니다. 그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다 안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참여코드 있죠. 그걸 이용해서 소통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도록 안내 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궁금한 점은 공부하시다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지금 장이 안 좋을 때 우리 주식시장 쳐다만 볼 수 없잖아요. 선물옵션 시장이 그냥 주식시장의 대안이 아니라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 매인이 될 수 있어요. 장이 좋든 납부든 언제든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만 잘 세우면 욕심만 내지 않으면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 선물옵션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옵션 매도 시장이에요. 선물 시장이 아니라 옵션 매수 시장이 아니라 옵션 매도 플레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또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개념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에요. 옵션 매수가 뭐냐 옵션 매도가 뭐냐라는 개념.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익혀집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는 원유를 가지고 왔었고 이번에는 똑같이 원유를 가지고 볼 건데 선물이 옵션 매수입니다. 이번에는 옵션 매수가 뭐냐. 우리 주식에서는 매수는 산단 말이거든요. 매도는 매수를 했으면 그냥 그걸 청산하는 개념이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옵션에서는 옵션 매수라는 처음부터 옵션 매수가 있고 그 다음 장에 처음부터 옵션 매도가 있어요. 하나의 진입 방법입니다. 꼭 매수가 있어야 매도가 하는 게 아니라 매도도 먼저 할 수 있고 매수도 먼저 할 수 있고 이게 옵션의 장점입니다. 옵션 매수.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건 좀 쉬워요. 또는 푸드 옵션 매수는 뭐냐.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콜옵션 매수는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푸드 옵션 매수는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 골드 사월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금 가격이 약 1,800 정도 됩니다. 그럴 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으면 금은 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주식상이 안 좋으면 대안으로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이 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아무리 오른다 해봤자 현재 1,800입니다. 여기서 400포인트 위. 2,200까지 2개월 혹은 3개월 혹은 4개월 기간은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현재 1,800인 골드 가격이 2,200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를 것이다. 왜? 지금 주식성이 안 좋으면 대안으로서 금이 안전자산이니까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콜옵션 2,200을 중심으로 콜옵션 매수하는 겁니다. 현재 1,800인데 2,200까지는 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게 콜옵션 매수입니다. 그럼 푸드옵션 매수는 뭐냐? 현재 1,800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없을 때는 금이 최고의 안전자산이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등장해서 금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파 때문에 1,500까지 현재 1,800인데 지금 일부러 이 창에서 가장 좀 아래쪽 보이는 우리가 HTS를 막 켜면 이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보통 이 정도 선이 보입니다. 가격대가. 그럴 때 제일 높은 상단, 제일 높은 하단 그냥 무작위적으로 걷습니다. 1,500달러. 제가 그냥 선정한 거예요. 현재 1,800인데 비트코인이 워낙 많이 올라가. 그래서 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1,500까지 될 거라 생각하고 배팅하는 겁니다. 이게 푸드옵션 매수입니다. 다시 한 번 푸드옵션 매수가 뭐라고요? 현재 골드 가격이 1,800달러인데 1,500까지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1,500을 중심으로 푸드옵션 매수 진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좀 쉽습니다. 매수니까 1,800, 2,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1,5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오른다면 홀옵션 매수, 내린다면 푸드옵션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00달러가 이상이 되면 수익이 나고 초로백달러 이하까지 내려오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반대로 푸드옵션 매도는 뭐냐? 콜옵션 매도는 뭐냐? 즉 옵션 매도는 뭐냐?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이걸 콜옵션 매도라고 그러고 어디까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푸드옵션 매도입니다. 아까 콜옵션 매수는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푸드옵션 매수는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매도는 뭐냐? 콜옵션 매도는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간단해요. 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매도를 지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걸 차트로 보겠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강의를 들으면 금방 이해해요. 계속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복습하고 있으니까 이 강의만 들어도 이 강의를 처음 들은 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가 어렵지. 개념이 어렵지. 보면 너무나 쉬워요. 현재 골드가 1,800달러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오른다고 가정해. 오른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2,200달러까지 2개월 혹은 4개월 이 사이에 오를 것이냐? 아니다. 회의적으로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2,200달러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현재 1,800인데 2,200까지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2,200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현재 보십시오. 최고점 2,100입니다. 2,117. 이게 언제입니까? 지난 2월 달입니다. 2월 달. 그러니까 3월 6일입니다. 2020년. 2020년.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2,200까지 급등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모든 걸 기본적 분석 배제하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2020년 3월 이때 3월 초에 2,117 최고점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 만에 혹은 4개월 만에 2개월 만에 2,200까지 오를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럼 2,200달러까지 오르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걸 배제하고 그냥 상식으로만 차트만 보고 상식으로만 동원해서. 또 거꾸로 푸드옵션 매도는 뭐냐? 푸드옵션 매도는 현재 1,800달러인데 제가 아무리 금값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1,50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1,5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1,50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 푸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전문가님, 내가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매도를 합니까? 주식은 내가 매수했으니까 청산이 매도인데 없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매도 진입합니까? 하나의 진입 방법입니다. 매수라는 진입 방법이 있고 매도라는 진입 방법이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왜? 1,500까지 절대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바운더를 내게 있으면 이 아래 것도 보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8월 9일날 1,682달러 최저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좀 오르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락해도 1,500까지 쉬울까요? 그나마 금이 안전자산인데 지금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금이 금리가 인상하느니 마하느니 아무리 그런 말이 있더라도 비트코인이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금이 쉽게 1,500달러까지 오겠느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가격만 보고 이 차트만 보고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1,500달러를 기점으로 푸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더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아니야, 나는 이것도 불안해 그러면 1,400달러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또 콜옵션에서는 2,300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2,200이 아니라 좀 더 보수적으로 얼마든지 지점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2,000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또 1,60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바운더리 기준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자는 아니야, 1,900까지도 쉽지 않을 거야. 이 1,900까지도 쉽지 않을 거야. 누군가 1,950까지 쉽지 않을 거야. 이 정도, 이 정도. 이걸 기점으로 콜옵션 매도 진입하고 또 공격적인 투자자 아래쪽에서는 아니야, 이 최저점 1,700 이 정도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집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행사가, 이걸 행사가라 그럽니다. 이 행사가를 달리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콜옵션과 푸드옵션 개념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기전 영상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하단에 나가는 소통방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 첫 부분 1강, 2강, 3강에서 중요한 개념은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들어야 돼요. 지금 오늘 이걸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오셔서 이전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 듣는 방법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다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가능한 참여 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입니다. 강세 푸스프레드 지난번에는 약세 콜스프레드 했습니다. 약세 콜스프레드 이번에는 강세 푸스프레드입니다. 개념, 용어입니다. 용어 강세 푸스프레드란 기본적으로는 선물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선물이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야.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물이 상승하지 않아도 돼. 하락해도 돼요. 이 전략은 선물이 하락할 때도 괜찮아요.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내가 진입한 행사가 위에서 선물이 끝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현재 금 가격이 1,800달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이 다음 쪽에서 차트 보겠습니다마는 내가 1,500달러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될 거라고. 푸드옵션 매도 진입했어요. 또 1,450을 강세 푸스프레드 전략입니다. 이걸 매도 잡고 매수 잡는데 요약하면 선물이 강세 푸스프레드는 선물이 현재 1,800달러에서 상승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하락해도 괜찮아. 이 1,500달러까지만 오지 않으면 내가 1,500달러를 행사가를 매도 진입했으면 하락해서 1,500달러까지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하락해도. 그만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요. 주식하고 비해서. 네이키드 푸드 매도만 진입하기에는 약간 불안하다고. 1,500달러까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푸드옵션 매도 진입했어. 그런데 불안해. 급락해서 1,500달러 가까이 올 수 있잖아요. 안 올 확률이 크지만 네이키드 푸드 매도만 진입하기에는 약간 불안해. 그럴 때 그보다 좀 더 낮은 행사가를 푸드옵션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이게 강세 푸스프레드 전략입니다. 다시 한 번 예를 들어보면 다시 한 번 설명하면 등가를 중심으로 아까 금을 보면 1,800달러 이게 현재가가 등가입니다. 등가를 중심으로 그보다 아래쪽 행사가를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1,500달러를 매도 진입해요. 그러나 가지고 또 매도 진입하는 행사가보다 더 낮은 행사가를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1,450을 뭐한다?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등가에서 가까운 쪽을 매도 잡고 또 그 매도 잡은 것보다 더 낮은 행사가를 매수 잡는 전략이 강세 푸스프레드 전략입니다. 선물이 그냥 이대로 쭉 오르면 서서히 두 개 다 매도도 매수도 가격은 0에 근접해요. 그럼 이 차이만큼 가격이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강세 푸스프레드 전략이 이해됐어요? 등가를 중심으로 그보다 아래쪽 행사가를 매도 잡고 그 매도 잡은 것보다 더 낮은 행사가를 매수 잡는 것이 강세 푸스프레드. 이 강세라는 말이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선물이 상승한다. 이 강세나 지난번에 약세 강세의 말은 선물 구조입니다. 선물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강세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선물이 상승할 것이다. 약세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선물이 하락할 것이다. 선물을 기본 잡고 이제 옵션 전략 들어가는 겁니다. 강세 푸스프레드 강세 푸스프레드 진입의 예입니다. 오늘 차트는 원유로 준비했어요. 원유 원유 3월물 가격이 76.85입니다. 지난번 약세 콜스프레드도 똑같이 원유를 진입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원유를 그냥 가져왔어요. 3월물 선물 가격이 76.85 여기입니다. 현재 3월물 선물 가격이 대략 76.85입니다. 이럴 때 행사가 50을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또 행사가 49를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자 현재 원유 가격이 76.85입니다. 그런데 절대 50까지는 1단위다 1배럴당 5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50달러를 기점으로 뭐한다? 푸드옵션 매도 진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입이 개인마다 다 달라요. 예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바로 1포인트 아래 49를 매수 진입할 수도 있어요. 푹 매수 어떤 분은 45를 매수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현재 원유 가격이 76.85인데 좀 더 공격적으로 60달러까지는 어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60달러 기점으로 푸트 매도 진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보다 더 아래 거 약 55달러를 푸트 매수 진입합니다. 또 어떤 분은 공격적으로 70을 매도 잡고 65를 매수 잡고 70입니다. 76.85인데 70달러까지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매도 잡고 그보다 좀 더 아래 더 낮은 행사가인 65를 매수 잡습니다. 다 달라요. 투자자마다 그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큰 강세 푸트 스프레드 진입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개념만 알려드립니다. 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강세 푸트 스프레드 에 대해서 매도 진입 행사 가격의 의미가 뭐냐 매도 진입 입니다. 매수가 아니라 매도 진입 행사 가격의 의미 우리가 행사가 50을 매도 잡고 49를 매수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50의 의미가 뭐냐 매도 진입한 이 행사 가격 50의 의미가 뭐냐 절대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의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현재 원유가 76.85인데 절대 5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공급이 많이 풀려도 5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생각 라는 지점을 매도 베이스 캠프로 삼아야 합니다. 절대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의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리 공급이 풀려도 50달러까지 안 될 것 같아. 오늘 원유가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그럼 하더라도 5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불안해. 계속 60달러까지 하락해서 55달러까지 내놓을 것 같아. 그러면 50도 가격이 훼손이 돼요. 하긴 올라가. 보험으로 보험이 보험 그보다 더 낮은 아래의 가격 예를 들어서 45다 45 또는 49 그보다 이 50보다 더 낮은 더 아래의 가격을 매수지입하는 겁니다. 보험으로 이게 강세 푸스프레드 입니다. 보험입니다. 보험 혹시라도 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방어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를 합성입니다. 섞는 거예요. 즉 옵션 매수 매도 합성 전략 이라고 합니다. 합성 전략 그 용어가 합성 전략 크게 보면 매수하고 매도 섞는 것을 합성 전략 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합성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다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약세 약세 콜 스프레드와 오늘 배울 강세 푸스프레드 기본적으로는 무슨 플레이냐 매도 플레이입니다. 매도 매수 위주 플레이입니다. 매수 위주가 아니라 옵션 전략 중에 매수 위주 플레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도 플레이입니다. 즉 내가 먹은 프리미엄이 더 많아야 돼. 합성을 짤 때 이게 지금 강세 콜 스프레드 강세 푸스프레드 진입할 때 유념할 것은 항상 매도 플레이라는 거 매수 플레이가 아니라 원유 3월물 선물 1봉 차트 방금 설명한 것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조사한 것인데 76.85 지금 제가 이 간격을 봉을 좀 좁혀내서 넓어놨으면 좀 올랐었는데요. 오늘 근데 이 방송을 지금 하는 이 순간 원유가 급락했습니다. S&P도 급락하고 있고 원유도 급락하고 있고 천연께서는 약간 보합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현재 수준에서는 현재 원유가격이 76.85인데 55달러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55달러를 푸드옵션 매도 진입했어요. 나름대로 이 가격은 55달러를 잡을지 60달러를 잡을지 이 2평선 122평선 파란색이 122평선 빨간색이 242평선 누구는 122평선에서 하락카드로 지지받지 않을까 공격적으로 70을 진입할 수 있고 또 누구는 대략 64달러 240평 2평선이 버티고 있는 64달러 정도를 기점으로 매도 진입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에서 좀 밀집 구간이죠 55달러를 그냥 무작위로 선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근데 55달러까지는 제가 아무리 하락해도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55달러를 기점으로 푸드옵션 매도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처럼 급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만이 며칠간 이렇게 급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보험용으로 50을 매수 푸 뭐한다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푸드 매수 다시 한번 강세 푸 강세 푸 스프레드 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물이 올라야 돼 근데 그래서 어릴 거라 생각하고 절대 55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55달러를 푸드옵션 매도 진입했어요 근데 이마저도 불안해 선물이 하락할 수 있어 그래서 보험용으로 뭐한다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인 50달러를 푸드옵션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55달러를 매도 잡고 50달러를 매수 잡았는데 이게 대체 어떤 의미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원유 사물물 선물 가격이 대략 76.85일 때 사물물 푸드옵션 행사가 55.0을 매도 진입했어요 그때 가격이 520달러 입니다 형성된 가격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책정하는 했는데 평균 가격이 520달러 그러면 그 55보다 더 낮은 행사가 푸드옵션 행사가 50을 매수 임했습니다 그때 50은 280달러 였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 76.85인데 50달러 제가 55달러 옵션 가격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단순한 것은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현재 76.85인데 55달러 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금액을 얼마 현재는 76달러 이지만 55달러 까지 가는데 520달러를 푸드옵션 매도자에게 주고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일단 꽝 될 걸 생각하고 520달러 날릴 생각하고 그냥 뺏팅하는 거예요 안 오면 말고 55달러 까지 안 오면 말고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옵션 매도자는 그 옵션 매수자한테 520달러라는 프리미엄을 그대로 받고 그래 55달러 까지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옵션 가격입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 55 가격은 520달러 였고 50 가격은 280달러 입니다 이게 520달러 요 갭만큼 요 차이만큼 내가 수익을 바라는 겁니다 네이키드 행사 네이키드로 네이키드는 한쪽만 간다 했습니다 행사가 55.0만을 품매도 진입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증거금은 얼마냐 1032달러 언제 기준으로 11월 25일 오후 18시 정도에 왜 이걸 적어놨냐면 증거금은 그때그때 하루에 한 두세 번씩 바뀌어요 날마다 바뀝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네이키드 55 현재 76.5 인데 85인데 55달러 까지는 절대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때 가격이 520달러 했어요 이때 필요한 담보금 증거금 뭐라고요 쉽게 담보금이야 그 담보금이 520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얼마 투자해 1032달러를 투입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만약에 네이키드로 했을 때 상당한 이득입니다 그런데 불안하다 그랬죠 보험으로 50.0을 품 매수 진입하는 거야 얼마에 280달러에 그러면 이것은 55는 매도고 55는 매수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다고요 선물이 76.85입니다 현재 그런데 선물이 오늘처럼 급락해요 뭐 70까지 왔어 65까지 왔어 그러면 55가 될 확률이 크죠 그러면 처음에 내가 진입할 때는 520달러 했는데 50달러 55달러까지 내려올 가망성이 있네 그러니까 이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620달러 720달러 820달러 그러면 손실이겠죠 옵션 매도자한테는 그런데 이 행사가 50 매수입니다 이 50의 가격도 이 50의 가격도 280달러 380달러 490달러 오르는 거예요 자 옵션 매도는 이 520달러 이 520달러 510달러 510달러 500달러 450달러 가격이 줄어들어야 이득이에요 옵션 매수는 280달러 300달러 350달러 450달러 가격이 올라야 이득입니다 그런데 선물이 하락해요 그러면 이 55 매도 진입한 가격 행사가가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매수 진입한 행사가도 덩달아 올라가요 일부가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금이 얼마 722달러로 줄어듭니다 네이키드 55만 매도 진입하면 1032달러 이지만 1월 25일 18시 기준으로 보험으로 50일 푼 매수자금이니까 얼마 722달러로 증거금이 확 줄어들어요 이게 또 강세 콜스프레드 장점입니다 증거금이 줄어들어 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세 푸스프레드 진입 손익계사 그럼 어떻게 이득을 얻느냐 이 전략에서 얼마 수익을 바라느냐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내가 얼마 이 매매에서 얼마의 수익을 낼지 알고 들어간다 했죠 주식이나 옵션 매수하고 달리 주식시장에서 옵션 매수시장에서 선물시장에서 내가 이 전략에서 얼마 수익을 낼지 알고 들어갑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는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내가 이 매매에서 얼마를 이득을 낼지 알고 들어가요 3월 만기일은 2월 16일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잔존일은 83일 오늘은 이제 82일 남았을 겁니다 대략 증거금은 722달러 강세프 스프레드에서 행사가 50.0 매도 진입에서는 520달러의 프리미엄을 옵션 매수자에게서 받았습니다 520은 오로지 내 거예요 게임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사가 50을 매수시기 했죠 그러면 나는 매수했으니까 그때 280달러 가격이었어요 이것을 누구한테 옵션 매도자에게 주어야 돼 이건 받은 것이고 이것은 준 것이고 그래서 최종 손익은 성공시입니다 성공했을 때 최종 이익은 520달러에서 280달러를 뺀 240달러가 수익입니다 이 전략에서 나는 얼마 남은 83일 동안 240달러 벌 거야 얼마 투입해서 722달러 투입해서 240달러 벌려고 이 매매를 시작한 겁니다 성공시 수익률은 항상 제가 조건 다는 게 성공시입니다 성공했을 경우에 수익률은 31.08% 그런데 한 달 기준으로 보니까 얼마야 11.23% 결코 작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이만한 수익률을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달 만에 성공했을 경우에 한 달 만에 722달러 투입해서 240달러 번다니까요 수익률로 따지면 한 달 기준으로 보면 11% 11% 누구는 1년치 수익률 1년치 수익률 부동산은 2년 3년치 수익률 이에요 그것을 한 달 만에 달성하는 겁니다 단 뭐라고 성공했을 경우에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성공의 의미가 뭐냐 이 전략이 성공했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 약세 콜스프레드 에서 설명했어요 강세 스프레드 진입시 성공의 의미 강세 푸스프레드 진입이 성공한다는 의미는 뭐냐 선물이 만기일에 55달러 아래로는 하락하지 않으면 이 매매는 성공한 것입니다 선물이 현재 76.85인데 지금 강세 푸스프레드는 선물이 어느 정도 하락 상승을 바란다고 했죠 그런데 하락을 했소 혹시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55달러 까지만 내려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실은 좀 내려와도 성공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내려와도 큰 손실 아니에요 55 좀 내려와도 기본적으로 50 큰 틀에서는 55달러까지만 내려오지 않으면 성공하는 매매입니다 성공의 의미가 그런데 55 아래로 뚫고 51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손실이 크겠죠 그 전에 손절하겠죠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 손절도 생각해야 됩니다 약세 콜스프레드 손절 규칙 매도 지니만 가격이 200% 혹은 300%에 도달하면 손절합니다 누구는 또 행사값까지 55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매수한 가격도 덩달아 오릅니다 그래서 손실은 크지 않아요 손절 후 재진입을 시도할 수도 있고 관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사람들이 현재 원유가 76.85입니다 그런데 55달러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푸드옵션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푸드옵션 매도 진입했어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보험용으로 50달러를 푸드 매수했습니다 이것은 매도잡고 55달러는 매도잡고 50달러는 매수 잡았어요 그러면 선물이 혹시라도 하락했어 나는 상승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55달러 가격도 처음에 520달러가 뭐 520달러가 뭐 720달러 혹은 1000달러까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매수 잡은 처음에 280달러 50달러짜리 280달러도 뭐 380달러 480달러 덩달아 올라요 뭐 560달러 이렇게 2배까지 오르면 그러면 이게 이제 200% 손절을 가정합시다 그럼 520달러면 약 1000달러에 손절한다고 가정할게요 1040달러인데 약 1000달러에 그럼 이때 푸드옵션 50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손절하면 큰 데미지는 안 입어요 왜 이 친구도 올라와 있으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상세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담이 좀 적어요 이걸 다시 한번 좀 요약하면 장점이 뭐냐 강세 풋스프레드 장점 선물이 예상과 달리 계속 하락해서 매도 진입한 행사가 가격이 상승하지만 방금 설명한 거예요 동시에 매수 진입한 행사가도 가격이 상승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심리게임이라 그러잖아요 주식이 또 심리게임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왜 옵션 매수가 깔려있으니까 혹시 옵션 선물이 하락하면 옵션 매수가 오르니까 매도 진입해서 생기는 손실을 매수 진입해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적으로 좀 느긋해요 꼭 비례적이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55달러 50달러 차이가 있잖아요 5달러만큼 그래서 비례적으로 이게 520달러 해서 1040이 됐어 그런데 280달러 해서 정확히 뭐야 560달러 2배 되는 건 아닐 수 있다고요 이게 좀 더 500달러 정도 줄어들 수 있어요 가끔씩 반대로 이게 더 급락할 경우에 이게 더 가격이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실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장점이 장점은 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럼 단점이 뭐냐 네이키드 품 매도에 비해서 등가에 좀 더 가까운 행사가를 매도 진입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수익을 바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앞에서 240 우리가 방금 진입한 강세 풋스프레드 전략에서 얼마 240달러를 취하기 위해서 행사가 50% 매도 진입했죠 그런데 네이키드 품 매도만 했을 경우에 240달러를 취하기 위해서 어제 조상 그 데이터를 보면 행사가 48.5를 진입해도 240달러예요 그때 증가금은 586달러야 훨씬 더 유리하죠 240달러 수익을 얻기 위해 수익률을 비교해볼게요 성공시에 강세 풋스프레드는 수익률이 얼마였어요 아까 31.08%였죠 그런데 네이키드 품 매도만 했을 경우에 똑같은 240달러를 벌기 위해서 40.9 41%예요 10%가 더 많아 더 단순하면서도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게 네이키드 강세 풋스프레 단점 중에 하나예요 등가에서 좀 더 가까운 걸 진입해야 돼요 그런데 네이키드는 똑같은 240달러를 벌기 위해서 등가에서 더 멀어진 걸 진입할 수 있습니다 증가금도 더 낮아 수익률로 따지면 더 높아요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40 성공한다면 3달만에 40%입니다 3달 안돼서 강세 풋스프레 단점입니다 네이키드 풋 매도에 비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대신에 등가에 가까운 행사가를 공략함으로써 선물의 하락이 좀 취약한 모습을 보기도 해요 그 다음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스프레드 진입 시 증거금은 상당한 수준으로 더 낮아져야 돼 그런데 국내 증권사의 한계로 생각보다 증거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미미예요 따라서 스프레드 진입이 메디트가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뭐에 비해서 네이키드 매도에 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지난번 약세 콜스프레드하고 강세 풋스프레드 배웠습니다 지금 차트가 호주 달러 3월 물 가져왔고 밀 3월 물 가져왔고 천연계에서 3월 물입니다 한번 여기 보시고 나는 어디 지점을 공략할 것인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오늘 강의 강세 풋스프레드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강의 드림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강의가 이 의원이 채널을 돌리다가 이 데일리 TV 돌리다가 제 강의를 봤어요 근데 저게 무슨 말이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실 경우에 어떻게 한다 하단에 나가는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1강부터 특히 4강까지 반복하셔드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듣느냐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전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제가 다 올려놓습니다 또 방법을 안내 드려요 그걸 듣고 이번 강의를 들으면 특히 1강 4강을 반복해서 듣고 오늘 22강을 들으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라고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 밤에 듣다가 또 일요일 주말에 재방송할 거 아니에요 재방송 우연히 들었어 근데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울 생각 마시고 하드에 나오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이전 방송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것은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물어보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저도 모르면 증권사에 계속 전합니다 어제도 미래 옵션 오늘이 만기일인데 그 만기 구조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 증권사 직원도 몰라요 몇 번 증권사 직원도 번복하는 거야 다시 알아봐서 전화 주겠다 또 틀려 또 알려주고 최종 결론을 내는 겁니다 저도 모르면 공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더 모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궁금한 점은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 대안으로 선물옵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주식시장은 올라야만 이득입니다 근데 선물옵션 시장은 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대응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언제든지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질문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고민하고 있어요 뭘로 준비해 올지 전략 다음 강의도 전략 강의입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